안녕하세요 수산입니다. 오늘은 이곳 탈린의 성곽과 접해 있는 안 밖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로 성의 안쪽은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이번은 성의 구조 및 그 주변의 모습을 보니 각양각색의 숲과 성 안에 볼 수 없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성 안에서보다 그 성 속에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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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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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밖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을 가보니 다른 도시들과 유사한 현대적인 주거시설 및 체육시설들이 잘 갖춰있는 도시입니다. 도시 거주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현지인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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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